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이란 60세 이상의 다수 고령자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공모신청과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는데요. 1차 공모신청은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2024년 전국 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날 기반 성금 3천만 원은 동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울산 동강병원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수술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나연은 작은 마음이지만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